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프로야구가 한국 시리즈를 치르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관심사항은 2023 프로야구 FA 선수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팀을 어느 팀으로 옮기게 될까 등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특히 2023 프로야구 FA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전급 포수들이 대거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시즌 전만 하더라도 LG 트윈스의 유강남 선수가 포수 중에서 가장 대여가 아니겠냐라고 예상했지만 시즌이 끝난 뒤 역시 4년 전과 마찬가지로 NC의 양희지가 최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포수 FA 선수 중에는 양희지와 유강남 외에도 박동원과 박세혁까지 있다 보니 10개 구단 주전 포수 중 4명이나 FA 시장에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리그에서 포수 포지션에서 취약함을 드러낸 팀은 현재 한국 시리즈를 치르고 있는 SSG 랜더스와 강민호 이적 이후 매년 포수가 문제인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아무래도 FA로 포수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SSG는 셀러리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적극적인 참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반면에 롯데자이언츠는 최근 투수 박세훈과 5년 90억이라는 BFA 계약에 성사시켰고 군입대까지 뒤로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2023년에 올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든지 양희지를 영입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희지는 1987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로 36살이었음에도 OPS가 8할 6푼이 넘었고 20개의 홈런과 94개의 타점은 여전히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당연히 KBO 리그에서 양희지만한 포수리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공수양면에서 최고의 포수입니다. 스테티즈 기준으로 WAR은 4.98로 5에 가까운 수치이고 골든글러브 포수 부분도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NC로 이적한 4년 동안 매시즌 골든글러브 수상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FA 4년 동안 정말 최고였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롯데자이언츠가 양희지를 영입한다면 삼성나이온츠의 김상수도 적극 추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롯데에서 가장 부족한 포지션은 포수와 유격수였는데 이왕 2023년에 사고를 칠 거면 적극적인 행보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김상수의 시즌 성적만 놓고 본다면 형편없겠지만 박진만 감독체제 이후에는 유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하였고 허감독이 있을 때에 일할 때에 타율에서 벗어나 2할 오픈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전에 비해 수비폭이 줄었다 하더라도 유격수와 이루수에서 모두 준수한 능력을 가진 유틸리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게 김상수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롯데자이언츠가 얼마나 적극적일까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분 스포츠